신랑 부모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님 아버님 나와주시고 기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. 어머님 아버님께서 안아주세요. 다음은 오늘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직인이 되어주신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신부가 인사할 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바쁘신 가운데 어떤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사람의 최선을 Jay. 감사합니다.